실적 호전, 그 다음에 신약 출시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상 밀릴 이유는 별로 없다. 매출이 당연히 올라오는 그런 기대감들이 당연히 있고 주가가 상당히 빠지지 않고 견조하게 버티지 않았나. 네, 알바킹의 이혜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최근에 약간 바이오가 저점을 다지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표님과 함께 바이오 하면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왜 이렇게 올라오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약간 투자할 만한 투자의 기회는 무엇이 있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미국 바이오도 그런 것 같고요. 우리나라 바이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 바닥 다지가 끝나고 본격적인 반등세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바닥은 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깊게 빠질 정도의 펀더멘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놀라울 정도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것은 약간 전쟁의 원인, 그 다음에 유가 이런 것도 있고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텍 중심으로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한 75%에서 80% 정도 고점에서 하락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비해서 결코 낮지 않은 거고요. 저점은 미국 중심으로 해서는 6월 15일경.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금 한 달 남지 이렇게 거의 한 70%에서 저점 대비해서요. 70%에서 한 100% 사이로 올랐으니까 미국은 상당히 괜찮은 시장이 한 달 동안 전개가 쭉 됐던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월 한 5일 정도 초순부터 해서 지금 약간의 그래도 반등 정도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점 대비해서 80%가 빠진다는 거는 주가상으로 더 빠지는 거를 기대하는 건 그렇게 의미가 크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바닥은 쳤고 그다음에 하반기는 물론 이제 어려운 환경 변수들이 있어서 변동성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 그렇게 많이 빠진 게 펀드멘탈적 요인보다도 약간 매크로 이슈, 40년 만에 최대 인플레이션. 그러면서 긴축의 스탠스를 상당히 강력하게 가져가는 연준의 그러한 행보 때문에 많이 빠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 투심이 약간 돌아서니까 저점에서 한 100% 정도 반등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는 건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약간 좀 불확실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닥은 찍었지만 여기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엄청 더 오르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그런 국면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일단 시장이 안 좋았고 그다음에 최근 한 달 동안 미국이 반등하는 와중에서도 개별 주식의 펀드멘탈이 상당히 좋은 주식들은 또 약간 별개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펀드멘탈이 안 좋은 주식들은 또 시장이 반등하는 와중에도 또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종목에 조금 집중할 필요는 있겠다. 전체 시장 분위기를 그렇게 가더라도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의 펀드멘탈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종목의 그런 이슈, 이벤트 이런 것들을 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바이오 주식이 먼저 좀 반등이 나온 것 같고 우리나라도 역시나 약간 커플링 되면서 최근에 주도주,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같아요. 정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한 2020년 하반기 그때 이제 고점을 찍고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좋은 이슈도 없었고 추가적으로 공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빠지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다 이제 손절을 하고 나가는 그런 타이밍이 되니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최근에 사더라고요. 뭔가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건 아마 실적에서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는 여지가 있고 하반기에 신약이 유럽 쪽에서 발매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게 램시마 SC 피아주사형으로 만들었는데 셀트리온 쪽에서는 수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판매가 안 되면서 재고가 쌓인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게 이제 조금씩 호전이 되면서 향후에는 셀트리온에서 이제 매출이 추가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다시 생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허주마라든가 트룩시마 이런 기존의 이제 제품들도 이제 그 마켓시어를 조금씩 이제 늘려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내년에 그 미국 쪽으로 뭐 유플라이마라든가 기존의 이제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도 다시 이제 발매가 이제 준비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스텔라라라든가 이런 이제 세 가지 이벤트가 미국 쪽에서 버티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하반기에는 베그젤마 이제 그 아바스틴 바이오 시밀러가 유럽 쪽에서 이제 발매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제 실적 호전 그다음에 신약 출시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상 밀릴 뭐 이유는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 2021년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지나오면서 원래 앞서서 말씀하신 특히나 이제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매출액이 잘 나오지 않다가 올해 들어서 약간 좀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연된 수요 추가적으로 또 스케줄 상에서 나오는 그런 바이오 시밀러들의 또 출시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사실 나빠질 것이 없고 좋아질 일만 남았다. 약간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미국 시장이 크게 약들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열리는 부분도 굉장히 기대감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셀트리어나면은 생각나는 종목이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특이한 게 이번에 막 6월 7월 지나오면서 코스피가 거의 한 20% 가까이 더 빠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다른 나라 주식처럼 그냥 견조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렇게 좋은 주가 상황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당연히 좋게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다른 바이오 주식과 다르게 뭔가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런 흐름이 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빅파마의 흐름하고도 약간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1분기, 2분기에 주식시장이 거의 급락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1분기에는 오히려 이제 빅파마들의 주가가 올랐어요. 그 다음에 2분기에는 빠졌다고 하는데 아주 살짝 빠진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거의 약보합 정도로 빠졌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너무 수치가 미미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올랐거든요. 상반기에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움직임 속에서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현금을 많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향후의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우려감이 있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인플레이션을 쫓아서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제약, 특히 빅파마는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점이 강점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 이 공장의 가동률이 최근에 전기보수로 주춤했었는데 또 상반기에는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당연히 이제 전기보수가 끝나면서 있고 그 다음에 사공장의 부분 가동이 10월부터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당연히 이제 올라오는 그런 기대감들이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 상반기에도 노바티스라든가 msd 머크 같은 경우 빅파마들 하고 원활하게 수주가 되었다는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에피스 같은 경우 이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온기로 실적 반영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이제 긍정적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실적은 좀 향후에 좀 가동률 때문에 주춤할 수는 있었지만 그게 또 이제 환율 효과 때문에 약간 그 좀 이제 어느 정도 보상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실적 개선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빠지지 않고 견조하게 버티지 않았나. 이게 사실 빅파마랑 뭔가 좀 추이가 비슷하게 간다는 것 자체가 빅파마들은 뭐 바이오텍이라기보다도 약간 헬스케어 중에서도 약간 경기 필수 소비재 그런 느낌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시장이 안 좋거나 그러면은 경기 방어주라든지 필수 소비재 이런들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약간 좀 그런 부분과 커플링이 돼서 좀 좋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매출이 성장하는 업체이지 않습니까.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없으면서 돈을 빌려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적자의 모습이 보였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어찌됐건 그 손익계산서가 망가지는 회사들은 주가가 잘 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금리가 더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더 위험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출액이 올라가면서 이익이 올라가는 기업들은 상당히 긍정적이었고요. 미국에서도 큰 업체들 빅파마는 아니지만 글로벌 파마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작은 회사들도 매출액은 좋은데 이익이 만약에 약간 꺾인다 그러면 주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상당히 견조하게 받쳐주는 회사들이 주가가 상당히 괜찮았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인수합병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신약 개발 그런 쪽 파이프라인에서 신경 쓰겠다. 약간 그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초에 또 5공장 6공장이 여기까지 짓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가시성입니다. 일단 두 가지를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샀던 것은 협업하고 있었던 바이오젠의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받아준 측면이 좀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언론을 통해서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얘기를 한 거 보면은 5공장에서 짓고 있는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에 대해서는 약간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로 의미하냐면 지금 1캠퍼스 1공장부터 4공장에서 하고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바이오 시밀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체약을 만드는 거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항체약을 만약에 신약 쪽을 항체 쪽으로 만든다 그러면 고객들하고의 이해상충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오 시밀러를 위탁해서 받아주는데 삼성이 또 항체라는 신약을 만든다. 그러면 선뜻 맡기기가 자기의 속살을 보여 주면서 경쟁력을 다 드러내면서 수주를 맡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삼성이 이제 신약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유전자 치료제나 세포 치료제 등 남들이 이제 안 하는 희귀질환 쪽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지 않으면은 기존 고객하고 이해상충 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때마침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에서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 약간 이제 상황을 좀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진짜 이제 명분은 뭐였냐면 성장하는 속도가 더디 기 때문에 약간 두고보자 라고 했는데 굉장히 빨리 지금 진출하는 회사들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어느 분야로 신약 이제 진출 을 할까를 좀 고려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되는 상황 이거든요. 유전자 치료제로 갈까. 그래서 선뜻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를 cmo나 cdmo로 진출해 버린다 그러면 차후에 고객하고의 상충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mo나 cdmo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이 좀 고민을 하긴 하겠지만 조만간 이제 조율을 끝내고 행동에 나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 문제는 비슷하네요. 약간 고객들과의 약간 상충 문제라든지 삼성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파운더리 가지고 있고 있긴 하지만 또 팸리스도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약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도 있겠지만 그런 딜레마가 있어서 좀 잘 풀어가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